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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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련이 나타나 단순히 우리 사회를 충격과 혼란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었던 남자 도련변이었다 진짜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회적 주조리를 고발하여 약자를 보호하는 팔았다고요? 그럼 팔면 안 돼요? 자본주의 사회에서? 난 평범하게 태어나 평범하게 자라고 평범한 꿈을 가진 보통의 청년이었다 외로울 것 같지 않아요?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선도 아니잖아 꼭 나 같아 꿈이 뭐였어요? 꿈이 뭐였어요? 꿈이 뭐였어요? 전 그냥 평범한 사람 되고 싶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